나쁘지 않잖아요 맞짱까던가 야 너 나보다 승모 크냐? 근데 인구야 어제 합방하면서 다른 캠으로 보니까 진짜 개말났더라 볼살이 거의 없던데 리을이응 조명이 중요하긴 하네 진짜? 아니 나는 나름 귀엽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리을이응 좀 심하게 초췌하더라 아니 귀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야 나 지금이랑 비슷한데 귀엽잖아 똑같은 표정 지워볼게요 누구시죠? 아 싫어 진짜 겁나 사귀긴 하다 죄송해요 원래 세상에 진실된 건 얼마 없어 야 니들 여친 셀카도 진실되지 않아 뭐 어떡해요 그러면 저렇게 맨날 방송하면 안 볼 거잖아요 그나마 조명이라도 좀 빵빵하게 하고 그래야 봐줄 거잖아요 뭐 그래도 제가 눈코입 건들진 않았어요 그냥 좀 밝게 할 뿐이지 팬미팅 안 갑니다 제 자리 아무나 가세요 야 아니 저 실물 예뻐요 진짜로 팬미팅 진짜 자신 있어 그치? 취소했어요 아니 나 실물이 더 예쁘다니까요 이거보다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야 나 그 아이폰 기본 캠으로 찍은 셀카 있잖아 그런 거 봐봐 아니 인스타 가서 진짜 나 보정 없이 그냥 영상으로 찍은 거 그렇게까지 안 그래요 네? 어련하시겠어요 아이씨 또 혈어버르게 하냐 은투원 새해 인사 누렁이야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느님 모두모두 잘 되세요 항상 한결같이 쳐맞는 게 너무 보기 좋다 누렁이요 맞자 까던가 그냥 너네 나보다 승모 커? 스카이다이빙 해봤어? 안 해봤으면 깝치지 마세요 피부과 간다는 게 미백 치료 하시나요? 정답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막 꺼무죽쭉 하진 않아요 저 필터 자체가 진짜 그 사람을 꺼무죽쭉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이때 어땠냐 자 제가 변명을 조금 해볼게요 아니 진짜 제발 변명 타임 조금만 타임 저 때 어떤 상태였나 촬영이 끝나고 저 때 화장을 한 지 한 20시간 정도 됐을 때예요 20시간 진짜로 나 아침 일찍부터 화장하고 나갔잖아 화장을 한 지 한 20시간 정도 돼가지고 거의 다 지워진 거야 원래 그래요 여자들 이제 화장한 지 오래되면 아니 저 날 찍은 다른 영상도 있어 아 그럼 그거 보여줄게 저 날 제가 승모근 마사지기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시원해요? 네 개시원 아 개시원 아 개시원 매트로 정도 안 보다시거든요 아 미친 거 이게 이게 진짜 기본캠 천국이에요 아니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봐봐 아니 이거 기계로 다 들어가면 이게 나쁘지 않잖아 봐봐 귀엽잖아 그냥 그냥 평범하잖아요 누렁이 하이? 까트룸님 몸 휜 거 보니까 보정 존나게 했네 쿠클 보정 하나도 안 했다니까 몸이 휜 게 아니.. 원래가 휘셨네 죄송해요 까트룸님 원래가 휜 거예요 몸매 보정을 해요 근데 죄송한데 진짜 몸이 조금 휘시긴 하셨네요 근데 이거 멘트가 좀 웃기긴 해요 봐봐요 천국이에요 와 근데 기계가 다 들어가네 와 근데 기계가 다 들어가네 죄송한데 누구를 다 흘리냐 그 정도는 크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제가 막 실물이 진짜 개빡고 이러지 않아요 진짜로 이거랑 크게 다를 건 피부톤 밖에 없어 요즘에 피부톤은 좀 크게 달라요 근데 뭐 어떡해요 최대한 예쁘게 나오면 좋은 거니까 방송할 때 주식 사기당한 안효진 개터전 네크크크크 죄송한데 자꾸 그 연예인 비교하실 거면 그냥 안효진 박보영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지금 제가 삐진거인 뭘 잘했다고 삐짐 보정 존나게 갈 견없고 보정 하나도 안 했다니까 그냥 조명빨이라니까요 니들도 여기 오면 이렇게 돼 피부가 눈 커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 어플 중에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 나중에 실물 논란 나올까봐 층모도 보정하셨나요 설마 와 이겨쿨려 끝나고 찍은 사진 같아요 진짜 개빡치는 댓글 지금 봤거든요 승모는 보정이면 진짜 실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걱정마세요 겁나 보람하니까 실물로 봐도 원래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다 못 믿는게 정상입니다 그럼 저도 차은우 했죠 야 뭐 김래롱 초대석 한번 가? 너 여기 와볼래? 차은우 되나? 조명 똑같이 쏴줄게 이브에 하나요? 이브에 하나요? 이브에 하나요? 터치권 경매 안합니다 제가 진짜 돈이 궁하면 한번 해볼게요 룰렛 개돌려 0.01%의 확률로 승모 터치권 그리고 0.001%의 확률로 승모 주물럭거리기권 10회 가능 이제 그거 나중에 진짜 돈이 궁하면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 좀 좀 빡세긴 하다 아니 이거 왜 박제 미친 사람들아 왜 박제 하시냐고요 와 저거 나 캠을 얼마나 포샷이 한개 한거야 와 할만한 근데 봐봐 자세히 봐봐 얼굴은 하나도 안달라 눈코입 하나도 안달라 안달라 나 보정 안 넣었다니까요 그냥 그 조명 차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쪽 조명이 조금 좀 많이 힘들어요 진짜 거기 진짜 나쁘지 않잖아요 나 짱까던가 야 너 나보다 승모 크냐? 누렁이랑 백분옥 어쨌든 궁금하면 팬미팅 오세요 아이 진짜로 예쁘게 가볼게 extraordinary 반죽은